나는 1994년생입니다. 나의 탄생은 다른 누군가에겐 죽음이었습니다.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.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30살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.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빛나는 새날을 함께 꿈꾸는 나는 시와오입니다. 나는 그 암을 위해 다진 사람과 사람이 날씨가 나와 있습니다.